세종시 전월산 캠핑장이 임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에는 모두 22개면과 주차장,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매주 금, 토, 일 3일 동안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핑장 바로 뒤에는 급경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안전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낙석이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야생동물 출현도 문제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야생동물이 캠핑장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안전 로프만 임시방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24시간 창주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설치는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캠핑장 운영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